안녕하세요. 효연입니다. 저의 새로운 신곡, 세컨드가 발매되었습니다. 세컨드는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경쾌한 분위기의 댄스, 팝 장르 곡인데요.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. 특히 신화송라이터 비비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. 힙한 시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담긴 뮤직비디오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. 그럼 신곡 세컨드 함께 들으면서 올 여름 아주아주 신나고 시원하게 보내길 바랄게요.